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장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원했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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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클라스가 끝나가지고 챙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줄었거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한번 보려고 저는 드라마 볼 때는 항상 등장인물 캐릭터 설명을 봐야 돼가지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장인물 보고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장인물 캐릭터를 넣어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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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며칠 전에 산 지니고 게임기가 도착했는데 진짜 딱 3만원짜리 게임기인데 양심 없이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봐요. 뭔가 조잡스러운 느낌. 연결선도 너무 많아서 복잡해요. 안 됐어요. 저는 오늘의 마음을 이루고 이제 며칠까지 딱 꽂은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생선을 위해 넣었을 때 잘 넣었어요. 지금 만들어서 오늘의 마음을 가득 시켜줍니다. 오늘의 마음을 가득하다가 오늘의 마음을 가득할 때 아... 어떻게... 이거... 아... 아...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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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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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수다 수름이 싯밥 풀고 집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네카라는 하루 더 하고 산책은 내일부터 시키라 하셔가지고 네카라를 하루 더 해야 됩니다 수름이가 살이 진짜 많이 빠져서 의사 선생님이 훈련하지 말고 맛있는 거 일단 많이 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좀 삶아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식은 나랑이나 너무 행복하다 제가 일자리에 이떄지에서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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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동의했습니다 어머니도 설득했고요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자신의 오색의 판이야 계약판 내일 데이 출근이어가지고 알람을 맞췄습니다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다가 자려고요 네네네 이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우리 서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실밥 뽑은 지 하루가 지나서 이 넥카라를 풀어주려고요. 수룸이 이제 이거 풀자.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수룸아. 안녕. 수룸. 시절을 사료에 섞어주니까 수룸이가 엄청 잘 먹더라고요. 마트에서 잠고다가 시절 간식을 팔길래 하나 사왔어요. 수룸 이리 와. 수룸. 기다려. 기다려. 옳지. 기다려. 기다리세요. 옳지. 기다리세요. 수룸. 기다리자. 기다려. 옳지. 잘 기다렸어. 캔에 다 섞어주니까 넘나 잘 먹네요. 시저캔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흠이 엎드려. 엎드려. 옳지. 아잇. 엎드려도 잘하네, 우리 슬룸이. 제가 키우는 여인초에 세잎이 올라와서 너무 기쁩니다. 저번에 영양제를 한 대에 맞아서 그런가 엄청 잘 크는 느낌이에요. 엎드려 sovereign food. 아침 기적이에요. 네 내가 Another 수행hole, 참기름 1스푼 참기름 1스푼 김치를 볶아야 하는데 김치국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숨이 10분 정도 원래 다이슨 청소기를 하루에 2,3번은 돌렸었는데 수루미가 청소기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청소기만 보이면 경기를 일으켜서 청소기를 수루미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하루에 한 번 돌릴까 말까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또 수루미가 많이 빠지는 종이여가지고 털 때문에 청소를 하긴 해야 돼가지고 인터넷을 찾다가 막대용 테이프 클리너를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3M 제품이에요. 이거는 소리가 안 나니까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 좋다. 카페트에 먼지가 많이 묻어서 청소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방금 굴려봤는데 수루미가 털보다 제 머리카락이 더 많아요. 수루미 아니야. 수루미 아니야. 수루미 아니야. 수루미 아니야. 수루미 아니야. 찌개 해먹으려고 샀던 두부인데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여가지고 살짝 데쳐서 두부김치 해먹으려고 합니다. 물이 끓일 때 넣었어 했는데 너무 빨리 넣었습니다 손뼉이 너무 급해가지고 못 기다렸어요 오늘 저의 저녁은 쌀밥 대패삼겹살을 넣은 두부김치입니다 예쁘게 담고 싶었는데 엉망진창으로 담겼어요 너무 빨리 쓰러졌다 나 꼭 안거든 언니 건들지마 건들지마 집에서 집에서 침대에 내 집으로 가면 오늘은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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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겹살을 낼 수 있고 지금 전화으로 가는 능력으로 헹궁이 공간에 인기가를 주먹으로 지금 구매했고 오늘은 알림 wink 아 riceik 산책 갈까? 수미 갈까? 수미 가자! 수미 가자! 수미 가자! 사라져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